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정기 모임을 갖고 대사회적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모임엔 지난 9월 새롭게 취임한 신임 총회장들이 처음으로 참여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개회 예배 말씀을 전한 예장 백석 대신 유충국 증경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있었다면 동성애와 이슬람, 종교인 과세 등 여러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됐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교단장들이 연합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교단장들은 대사회적 현안을 논의하며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도입문제 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실무적인 사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대회와 연합예배, 문화공연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국내 22개 교단이 모인 단체로 교육부인과 신학교를 보유한 교단이 참여하는 교단장 협의체입니다.